그 올바른 방법이 뭐냐면요. 우선 앞서서 제가 안 좋은 예시라고 알려드렸던 세 가지를 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밀었죠? 체중을. 그래서 헤드도 이렇게 가고 있고 무릎을 앞으로 밟아요. 앞으로 밟아요. 그리고 외회전을 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지막 거와 앞서 세 가지 보여드렸던 것과 차이가 느껴지셨을 텐데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앞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외회전을 또 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왼쪽을 버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왼쪽을 버텨주는 느낌으로 친다고 했을 때 왼쪽을 버텨주는 느낌을 바로 가지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발바닥이 지면과 닿아있기 때문에 버티기 위해서 체중이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티면서 회전을 도와주는 역할로 다리 하체의 힘을 써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엔 밀리고 회전을 방해하는 결과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체의 느낌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헤드가 바깥쪽으로 자꾸 이렇게 갈려는 이 성질과 같은 방향으로 무릎이나 체중이 아니면 내 몸이 의도를 그렇게 가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헤드는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버텨주셔야 왼쪽을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버텨주셔야 헤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피니쉬까지 끊기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버티는 방향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버티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버텨야 된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절대 안 되고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버텨야 하는 방향은요. 방금 알려드린 건 약간 수직처럼 수직의 방향으로 버티는 느낌이었거든요. 잡아서 버티는 느낌 그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수직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발을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이 방향, 이 샤프트 대각선 방향처럼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타트를 해주시면서 회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헤드는 헤드대로 속도를 붙으면서 회전은 회전대로 잘 될 수 있는 느낌으로 하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보면요. 이렇게 해도 사실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레슨이다 보니까 슬로우 모션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릎이 약간의 느낌이 앞쪽으로 밟히면서 결국엔 회전하는 모양으로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처럼 이걸 앞쪽을 밟으면서 회전하거나 무릎을 잡고 체중을 실제 실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안성앤포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딱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훨씬 더 힘 있는, 힘을 받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대각선을 꼭 주의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딱 버텨주셔야 체가 넘어가면서 또 회전도 회전대로 왼쪽 뒤까지 한 번에 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지금 김현희 프로가 대각선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되게 좀 손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동작 박하메 아나운서 계속 했다고 그러지만 계속 선수령의 동작이라든가 혼자 연습하면서 앞쪽으로 찍어야 되나 아니면 옆쪽으로 돌려야 되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대각선으로 버텨주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 공간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잘 넘어가는 것 같고요. 주로 많이 하체를 쓰려고 하다가 생겨나는 오류들은 결국 거의 다 막혀서 하체를 쓰려다가 막혀서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진짜 밀리면서 하체를 쓰시니까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면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벗어나거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결국엔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버텨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밀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만 버텨서 회전은 회전대로 안 되신 건데 대각선으로 밀면서 회전을 하시면 밀면서 회전하시면 상체도 쭉 들어가면서 이제 회전이 끝까지 잘 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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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